안녕하세요 셀고티비의 탐나는풍수 황금우추 남택수 입니다. 오늘은 공간풍수 시리즈의 자녀방편 입니다. 오늘은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서 아이의 방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이가 한 명인데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원래 최적의 상황이죠. 아이가 잠과 공부를 분리하면 돼요. 실제로는 그런 집이 많지도 않고 그런 일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공간에 둘 때는 약간의 파지션감 이라던가 공간 분리를 색깔이로 되어두는 편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릴 때 아이랑 가구를 보러 가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죠. 그놈의 2층 침대. 애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보면 그놈의 작은 텐트를 자꾸 들어가서 막 입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이런 데를 보고 느꼈거든요. 아 아이들도 나만의 공간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풍수에 있어서도 아이만의 공간 따로 부모의 공간 따로 이 둘이 갇히는 공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될 그런 안정된 방의 기능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 검정색 부분을 바닥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명성 위치잖아요. 여기에 상장 혹은 아이가 만들어놓은 미술품 그리고 남자들은 레고 이런 것들을 두어주게 만드는 게 그 아이들이 내가 이 정도 만들어놨어. 이걸 이룩했어.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들어서 뿌듯하게 느낀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입구로부터 들어왔을 때 침대를 두게 되잖아요. 저는 침대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사선에 있던가 오른쪽 사선에 있던가 한쪽으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침대 옆에 무엇을 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아빠 엄마가 써놓은 글귀 혹은 가족들이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이런 엽서들 있잖아요. 이러한 가족들에 대한 느낌이 내 잠자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로 내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만 이러한 누군가들과 계속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글귀라던가 주고받았던 문구들 혹은 가족들의 편지, 사진 이런 것들을 침대 옆에 쭉 나열해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나름 풍수 인테리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것들이 BTB 풍수에서는 입구에서 왼쪽인 가족의 위치에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누웠을 때 왼쪽 면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은 아이들 가구를 보셨을 때 2층 침대 이외에도 책상과 침대가 일체형으로 된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2층 침대에 그렇게 쏙 좋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 어렸을 때 자기만의 그런 공간이 압축된 안정감에 대한 느낌 때문인 건데 다들 애들 크면 한 단층 침대로 다들 내려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다 커가면서 어렸을 때 보는 공간은 이만큼이었는데 점점 크다 보니까 공간이 더 많은 공간과 스페이스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풍수에서 그렇게 권장하지 않은 게 아이가 작아도 공간감이 크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방에 그림 두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의외로 부모들이 권장하는 것들 있죠. 세계지도, 지구본 이런 것들로 꿈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간감을 크게 만드는 큰 배경, 큰 느낌을 주는 세계지도 이런 큰 것들이 차라리 벽면을 잘 채우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침대의 배치는 침실을 딱 들어갔을 때 정면에 머리가 놓이거나 몸통이 놓이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에서 항상 대각선 방향 45도 이런 면으로 해서 바라보도로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창문 아래 두는 것도 원래는 권장을 안 하는데요. 창문에 어쩔 수 없이 두어야 된다면 무조건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가려두는 게 핵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상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입구와 직선만 안 되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식의 영역을 주려면 너무 왼쪽에 두거나 또 오른쪽에 두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래쪽 면에 있어서는 문하고만 직선을 닫지 않는다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집에 갔을 때 좀 의아스러웠던 게 이 벽지를 굉장히 쿨톤이나 혹은 아이보리색 이런 거 이외에 파란색, 녹색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핑크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특히 아이들일수록 목의 기운이 강하게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무게감이 있는 중호한 톤이라든가 서재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나 짙은 오크색을 쓰긴 하지만 아이들은 웬만하면 밝거나 아니면 차라리 무채색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 방에 의외로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형 거울, 작은 얼굴이 보이는 정도나 반신 정도 보이는 거울을 많이 주게 됩니다. 부모 방과 엄마의 드레스룸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다면 아이 방은 웬만하면 수수한 톤으로 아이가 중심이니까요. 진정한 인테리어는 저는 솔직히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마당 도서관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저걸 어떻게 집으로 들어오면 되게 좋을까?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 별마당 도서관이 정말 매력적인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마당 도서관은 특히 알만한 게 뭐냐면요. 본 책과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봐야 될 책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놓은 건데 이게 세워져 있는 책과 표지가 앞으로 놓은 책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 놓은 게 아이방의 좋은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자연적으로 그 책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책에 익숙해지고 책을 이제 본 책과 봐야 될 책과 지금 당장 필요한 책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어린이 방의 가구는 끝이 라운드된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를 BTB 풍수에서는 독화 사례라고 해요. 들어가는 방향에서 앞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안에서는 그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알고 보면 BTB 풍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끝에 앉지 말라 혹은 꼭지점에 앉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뾰족한 게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꼭지점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자체가 음한 기운이나 내가 당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방에서는 웬만하면 저런 뾰족한 것들이 없게 만드는 게 좋죠. 또 하나 중요한 게 개방형 선반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다들 물건을 다 위에 늘어놓거나 하게 되는데 솔직히 풍수적으로는 피해야 될 아이템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문이 닫혀있는 책장이나 선반을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아이방에서 하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포스터나 벽화를 저는 아이방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직 가족들의 메인이고 자기의 결과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이상 알아야 될 게 저는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명화, 이런 그림도 솔직히 안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러한 인격이 형성되거나 자기의 관점이 형성되고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린 그림이나 가족 사진들이 꾸준하게 옆에 있어서 나의 바운드로가 점점 넓어질 때쯤 아이들이 뭔가 좀 더 그런 명화라는 것에 대해 알 때쯤 하셔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린이 방이다 보니까 또 좀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천장에서 내려오는 흔들거리는 조명이라든가 움직이는 조명들이 있어요. LED 말고 저는 이런 거 되게 비추어합니다. 어린이 자체가 이미 동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외부는 무조건 정적으로 멈춰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물건이 많다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치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에너지를 치는 움직일 것 같은 물건들은 절대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못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장난감 상자죠. 어른이 뚜껑과 정리를 통해서 집에 안정된 정리된 환경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른이 알려줘야 될 가장 좋은 풍수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자녀방의 풍수의 핵심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린다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상장 혹은 아이들의 생산물을 배치해 두어서 정면을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아이들의 생산물을 하나씩 채워간다는 느낌은 어떨까요? 내가 이 정도로 이루어왔다는 이러한 자존감을 높이는 것들이 저는 블링블링한 것보다 아이들 방에선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 방에서 인테리어는 별마당 인테리어가 최선입니다.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나고 책에 대한 관점이 익숙하게 있는 편이 차라리 좋죠. 그리고 아이들 방 가구는 무채작이나 파스텔톤 그리고 라운드형 가구로 해서 아이들이 눈의 시선을 그런데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제나 움직이는 물건들 그리고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 색연필 혹은 물감통 이런 거 다 옆에 막 끌고 다니고 두는데요. 저는 오죽하면 어떤 것도 안 권장하냐면 움직이는 의자조차도 실은 권장하지 않아서 앞에만 바퀴가 있고 뒤에는 바퀴가 없거나 이런 고정형의 의자를 굉장히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빛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들 방에서는 세 가지의 빛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책상에 앞에 있는 등 두 번째로는 위에 있는 조명 세 번째는 창문에 들어온 빛인데요. 창문에 들어온 빛은 어린이 아이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아침에 쳐주고 저녁에 닫아주고 이런 것들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책상에 있는 형광등을 꼭 키는 집중을 할 때는 나머지 돈을 꺼주듯이 해서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어른들이 관리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덧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탐나는 풍수의 황금부추 남색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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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